오늘은 배신의 사람과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세 3년 동안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제 한 명은 배신자예요. 가론 유다죠.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하고 만찬을 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한테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싹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판 거죠. 그리고 오늘 47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져왔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큰 무리.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한 200명이나 왔대요. 우리는 한 20명 정도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명이 왔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6월절 행사를 모였고 예수님은 아주 후끈한 핫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명이 왔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면 경우 몇 명 오는지 아세요? 깜짝 놀라세요. 300명이 온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하이아트 호텔을 좋아하나 봐요. 오자마자 항상 그런데 호텔 설계대부터 내놔. 딱 보고 어디부터 출입구 봉쇄하고 확실히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200만 명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의 6월절 행사에 이 예수님을 팔아서 넘겼으니까 가로뉴다는 확실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안 했다가는 그거 은삼십세겔 그냥 노예 한 명값 받고 자기 노후 조금 보장 내려다가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역적돼서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로뉴다는 나쁜 놈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설계토에도 그랬지만 다른 놈들은 착한 놈들이냐 이거예요. 오늘 보면 끝에 봐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자기밖에 몰라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친해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몸 대신 아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대신 감옥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간과 콩팥 그건 주더라. 제가 말해서 여기 좀 가까운 게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단임 목사님 하는 분이 저랑 신학교 동기인데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다른 애가 간 경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녀석이 간을 잘라서 줬어.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에 이쁘게 했어요. 꼭 인생 풀린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 이쁜 짓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둠에 행복하냐 이거예요. 가론 유다 은삼십세계를 그래 노예 한 사람 몫을 받았는데 행복했느냐 이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밭에다 던져주고 목매해서 자살했어요. 이 세상에서 돈만 많으면 행복이고 노후가 다 보정되면 유토피아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왜 대기업 회장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 그렇게 높은 정치인들이 자살을 할까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뭔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결국은 버려야 돼요. 세상을 버리면 예수를 얻어요. 결국 인간은 자연인으로 이 세상 살다가는 결국 끝에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돈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한테 돈이 이익이다 그러면 살리고 가져가고 나한테 돈이 안 되고 버릴 것 같으면 돈 때문에 사람들 팔아요. 그게 가족이고 친구고 친척이고요. 돈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원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선배 좋은 사장님 이러다가 잘릴 때쯤 보세요. 안색이 서로 바뀌어요. 라반의 안색이고요. 배신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안색이에요. 그런 건 갈라져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결국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만문, 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다 이런 삶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게 우리 인생의 불시험과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불시험과 어려운 상황이요. 주변이 여러분을 버리게 만들어요. 가족이 여러분을 버리게 만들고 주변 환경이 여러분을 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망하는 과정입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과정이에요. 가론 유다가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이후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어떻게 버려요? 사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라고 그래요. 그게 어떤 금융주의식나 돈 다 던지고 세상에 거지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성령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버리는 사람한테 다 줘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국회의원 선거, 대선 선거 어떤 힘을 잡는 큰 행사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해계무늬를 누가 잡느냐 하면서 다들 촉각을 세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 뒤에 스기도 했다가 배신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도대체 그 탁구공이 어디로 칠까?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꼭 정직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가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흐름과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대세는요. 이미 정해졌어요. 조금 더 저축한다고, 조금 더 게을리한다고 인생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할부로 좀 비싼 거 그거 해야겠는데요? 그러진 마요. 그러면 남은 삶이 팍팍해져요. 그거는 욕심의 영역인 거죠. 여러분 사실 행복, 여러분 몇 평에 살아야지 행복합니까? 국민 평영에 살아야지 행복합니까? 무슨 차를 타야지 행복하죠? 하차감 좋은 거? 뭘 타야지 여러분 행복합니까? 몇 평에 살아야지 행복해요? 맨날 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군대에서 30명에서 2, 3년 동안 한 방을 쓰니까 한 평도 아니에요. 0.5평, 내 몸만 딱 누일 수 있는 나만의 공간만 있으면 군생활 할 만하겠더라니까요. 그리고 퇴근하는 방위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제 나가서 전화 통화도 하고 술도 한 잔 하고 물론 저는 술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교재도 하고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제대하면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매들 출산하면 행복하고 그러면 애들 대학 가면 행복하고. 산 넘어 산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인생은 아무리 여러 상황이 있어도 결국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모세가 다 버리는데 80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투투무스 3세랑 헤게몬이 잡는다고 난리했겠죠. 왕자로서 미래의 삶, 이집트의 미래의 삶, 내게 다가올 영광 이런 거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실제로 살인을 했죠. 쫓겨나서 그다음 40년 어떻게 돼요? 그토록 여러분이 불행하는 노년의 폐휴지 죽고 힘들게 살아가는 40년을 보냈어요. 양치면서 쓰레퍼 끌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80년 때 떨기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죠. 몇 년 걸렸을 거예요? 80년.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80년 때부터. 지금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60대도 있어요. 버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돼요. 리셋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 버리게 놔두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세요. 그럼 자유로워져요. 종처럼 노예처럼 매여서 이 세상 만몽과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다 가서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대요.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온통 우리 생각을 세상 것, 물질, 영어, material, 이 물질에 매여서 그거 하나 더 얻겠다고. 코인, 주식, 부동산 그거 조금 더 오르면 좋겠다고. 좋죠. 세상에서는 그게 힘이니까. 그런데 그게 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여러분 도대체 얼마까지가 사치고 얼마까지가 절약하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 쓰는 게 제대로 예수님 앞에서 사는 거고 얼마 쓰는 게 십자가의 원수같이 사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턱턱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살만 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만 사도 이놈의 욕심이 표독하네 이렇게 같이 판단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손 놓으라면 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도요. 이건 내 거. 내가 아버지를 부인해서라도 이 사탕은 내 거. 그리고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늘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지면요. 인생이 플렉스가 아니라 플렉서블이라는 사람이 돼요. 유두리가 있어요. 세상에 까지 스트레스 지는 거.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무전만 걸려도 작은 병만 걸려도 벌벌벌 길지 않아요. 그게 하루 종일 여러분을 괴롭히니까. 그러나 저희 송영희 시인처럼 평생 몸도 못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병면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체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몰라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권세를 언제든 버릴 준비가 돼야지 내 영혼이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38년 된 병자 얘기했는데 38년 동안 매여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셨는데 그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또 관원한테 일러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꼭 빈곤하고 마음이 약하다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풍족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기름기가 있다. 그리고 또 참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작 앞에서 내가 버릴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거든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요. 심판받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심판할 준비가 돼 있어요. 저 부장 저거 하나님 저런 사람을 왜 데려가지도 않나. 저 집사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어. 저 녀석 내가 인간관계 진짜 저놈은 내일부터 손절이다. 우리는 남들을 심판할 준비가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주장하는 게 맞아요. 둘째 아들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어쨌든 한용은 건져야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용서해가지고 지옥 갈 건 천국으로 가야 되고 어쨌든 자식이니까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뭐가 없었어요? 아버지 마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진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지옥 가요. 미워할 여의도 없어요. 용서해 주고 싸매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 그래 마음속으로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우리 교회 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자. 그러면 한용은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든 친척이든 여러분 앞에서 쓸데없는 고집부리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그래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이든 친척이든 다 손절이다. 그러면 그 사람 마지막 기회가 없어요. 그럼 그 마지막 기회 없는 그 사람 지옥 가면 좋아요? 좋냐고요. 여러분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종국은 지옥 갔어요. 통쾌하냐고요. 나중에 지면 너무 고통스러울걸요. 내가 손 내밀어가지고 잡아서 천구로 끌어당겨줄걸. 내가 발로 밀걸. 내가 대신 짐을 질걸.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남을 살리는 거 하자고요. 이 세상에서. 아니 가론 유다는 예수가 팔려가는데 뽀뽀를 해요. 왜 뽀뽀를 하죠? 확실히 이놈이 다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알려줘서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요나단 보세요. 가위 살려주겠다고 뒤에서 살짝살짝 알려주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 하는데도. 그런데 가론 유다는 뽀뽀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웬만하면 뽀뽀를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뽀뽀하는 문화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하고 저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별로 안 하는 게 있어. 스캔식을 절대 안 해. 악수도 잘 안 해. 서로 가족끼리 악수하면 안 돼. 사이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중환자실 들어갈 때는 뽀뽀를 많이 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끝일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때는 뽀뽀를 많이 했어. 볼 때마다 했어요. 이제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3년 동안 자기를 먹이고 재워준 예수님을 뽀뽀해서 그걸 팔아버려요. 너무너무 나중에 가론 유다가 구원을 받았어도 영원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척보다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칼을 빼서 제세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배버리죠. 이게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런데 왜 공간보금에, 요한보금에는 베드로라고 나오는데 공간보금에는 왜?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했을까요?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써가지고 베드로를 보호해 준 거예요. 이야, 의리가 끈끈하네. 베드로 죽은 다음엔 요한이 그냥 쓴 거죠. 그게 사실 베드로였다. 여러분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누구의 아픔을 가려주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도망왔어요? 여러분 희생하면서 숨겨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손절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악인들이에요. 항상 돈으로 여러분을 팔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겉으로는 잘하는데 뒤로는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나를 배신할 걸 알아요.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뒤에서 뒤통수 칠 거 알아요. 그래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속아서는 안 돼요. 죽이지는 말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로 나오고 적당히 거리 두면 돼요. 오늘 50절에 보니까 가로뉴다가 딱 나오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50절의 친구요. 이게 헬라오 원어에 보니까 개인적인 친분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업적인 동료의 관계로 최대한 그래도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성향을 가지고 외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영혼이 구원 받기는 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칼로 찌르기도 원치 않았어요. 그냥 직업적인 동료 관계로 그래 친구여 네가 할 일 해라.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만나면 이러세요. 친구여. 무슨 말이에요? 감정은 내려놓자고요. 그 정도 선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악인하고 엮이지 마세요. 악인은 여러분을 십자가의 원수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라도 예수를 멀리하면요. 조금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멀리할 필요가 있고 십자가만을 붙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 말도 아닌 시대예요. 각 처소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마지막에는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짜 성령 사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런 데 쭉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준대요. 우리를 막아주시고요. 우리 안에 내적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의 영이에요. 우리를 변호하신대요. 이 성령의 영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있으면 자전거가 그냥 있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 어린이부터 노이까지 다 퍽퍽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다 굴복할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 예수 안 믿잖아요. 교회들 문 닫아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더 어둠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그 환한 빛으로만이 아마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 세계의 성도들.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자유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돈이 자유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자유를 줘요. 예수가 우리의 몸을 고쳐주고요. 예수가 우리의 영을 고쳐주세요. 이 믿음으로 말마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마와 이 시대들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한 사람